오늘은 작년에 큰 인기를 끌었던 카나이의 콜라보 2탄 소식을 가져왔어요. 작년 아이들보다 더 귀여운지 보러 갈까요? 이번엔 피카츄 아이비기가 메인입니다. 중형이랑 키링 각각 출시되고요. 크기는 요정도입니다. 전 피카츄 덕구지만 이번엔 스타팅 녀석들이 훨씬 훨씬 귀여운 것 같아요. 똔똘하고 큼직한 피카츄와 이브이 인형 쿠션이에요. 모찌는 아닌 것 같아서 모찌 덕구분들은 속순하실 것 같아요. 이건 아이들 사이즈 같죠? 봉지인형 필통이에요. 생각보다 가격대는 좀 있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한가롭게 놀고 있는 포켓몬이 그려져 있는 샤워부 타올과 다섯 가지 종류로 나온 미니 타올이에요. 오밀조밀 모여있는 포켓몬 일러스트가 그려진 투트백이에요. 뒷모습도 너무 귀엽고 크기는 요정도입니다. 내부는 이렇게 생겼어요. 런치백은 이렇게 귀여운 사이즈에요. 뒤에는 카드도 넣을 수 있는 패스케이스에요. 특이하게 거울이 굿즈로 나오네요. 해벌레한 표정의 피카츄와 이브이가 너무너무 귀여워요. 피카츄와 메타몽이 그려진 주머니. 메타몽은 원래 이렇게 생겼던 것 같은데. 귀여운 피카츄 이브이 컵이에요. 이번엔 실용적인 템이 많은 것 같아요. 핸드폰 케이스도 디자인 정말 귀엽게 나왔어요. 멀티 케이스는 일러스트가 조금 크고요.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고 내부는 이렇게 카드 수납도 가능해요. 이번엔 마스킹 테이프가 진짜 귀엽게 나왔어요. 완전 신고 종류는 세 가지로 나왔어요. 그 외에도 스티커, 클리어 파일, 작은 노트 같은 굿즈도 같이 출시됩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